노천 MBTI N2P래 어? N2P예요? 네 태현 씨도 N2P 아니에요? 그게 뭐예요? 그.. 얘는 Mnet이에요 아, 저 잘 몰라요 댓글이 그렇게 있길래 이제 조금.. 아, 예, M&EET예요?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.. 어디 가서 진짜 M&EET라고 하면 안 되는데.. 이게 지나가게 있으니까.. 그건 없는 거죠? 노태현 원밀이랑 MB 배틀 중에 원밀 모자 떨어지니까 미끄러질까봐 재빠르게 모자 치워주고 밑에 또 하나 더 달렸어요 대댓글로 개 예전부터 배틀하다가 누가 뭐 떨구면 치워주고 바닥에 땀 떨어져서 누가 미끄러지면 수건 가지고 와서 닦아주고 와.. 비행기 태도 그러지 않았나? 스윗남이네, 스윗남 노태현 스태프 설이 있거든요 하하하하 어쨌든 그 앞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상대방도 엄청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해온 걸 저희가 다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요? 하하하하 엠넷이네 엠넷은 얼른 인규 vs 노태현 배틀을 내놓아라 이거는 춤으로 말고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심사를 이사장님께서 하하하하 아 이거는 제가 느꼈는데 안 될 거 같습니다 저는 혀를 내둘렀기 때문에 전 이미 입 며들어가지고 안 됨.. 아.. 그.. 순간대.. 상대..